오늘은 매일 사용하는 이 냄비 뚜껑의 숨겨진 기능과 한 번만 알아두면 평생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활용법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 냄비 뚜껑 묵은 테두리 떼를 제거하고 새 냄비 뚜껑으로 만드는 간단하고 확실한 세척법도 끝에 넣어두었으니 끝까지 확인하신 후 친정 어머니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방법입니다. 대야에 물을 담아주신 후 세탁세제 한 뚜껑을 넣어 희석해주세요. 부들부들한 마른 천 한 장을 담아 적셔 꼭 짜준 다음 냄비 뚜껑에 올려주세요. 수건 모서리 부분을 손잡이에 교차로 끼워주신 후 고모장갑줄로 고정하면 완료. 봄철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다음 날 이렇게 냄비 뚜껑에 마른 천을 끼워 손잡이를 잡고 청소하면 방충망 마찰력에 밀리는 부분 없이 힘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청소할 수 있는데요. 섬유 유연제에 먼지를 흡착하는 성질과 마른 천의 섬유를 활용하여 방충망 사이사이에 낀 미세먼지와 떼를 아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보리차를 끓이거나 요리할 때 아직 다 익지 않았는데 물이 끓어 냄비 뚜껑이 달그락 거리기 시작하면 주변에 물도 심하게 튀고 소리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닌데요. 잘 달래지지도 않아 이놈의 냄비 저놈의 냄비 하셨다면 물이 끓어 달그락 거리는 냄비 뚜껑에 집게를 꽂아 손잡이에 올려주면 완료. 아주 간단하게 냄비 뚜껑이 달그락 거리는 걸 방지할 수 있는데요. 특히 한 손잡이 가벼운 스테인리스 냄비에 유용하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로 요리할 때 냄비 뚜껑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. 뜨거운 냄비 뚜껑을 탱크대 상판에 내려놓기 난감하거나 음식물이 묻을까 걱정이 된다면 크기가 조금 더 큰 스테인리스 냄비 뚜껑 하나를 더 활용하면 쉽게 뚜껑을 거치할 수 있고 손 대일 위험 없이 다시 집을 수 있으며 국자도 편하게 내렸다 놓았다 사용할 수 있어요. 이마저도 설거지가 늘어나 귀찮다면 냄비 손잡이 사이에 끼워 넣을 수도 있는데요. 둘 다 스테인리스 냄비일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. 냄비 테두리와 손잡이 사이에 냄비 뚜껑을 이렇게 끼워 올려두면 싱크대 상판에 내려둘 필요 없이 거치할 수 있는데요. 국자도 함께 올려둘 수 있으니 둘 중 편한 방법으로 활용하면 뚜껑 거치대 없이도 쉽게 요리할 수 있어요. 냄비 뚜껑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. 이미 요리를 하고 있어 무게 중심이 냄비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자나 냄비 뚜껑 무게는 떨어지지 않으니 걱정 말고 활용하실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설거지하지만 냄비 뚜껑 테두리에 끼어 있는 이 찌든 때는 수세미로 아무리 씻어도 제거되지 않는데요. 알게 모르게 우리 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잊고 지내는 사실을 생각하면 다시 요리에 사용하기가 찝찝합니다. 알뜰하게 오랜 기간 사용해온 정든 냄비 뚜껑들을 집합시켜 주시고요. 손잡이 뚜껑이 있다면 나사를 풀어 분리해 주세요. 한 번에 모두 담을 수 있는 대아나 믹싱볼에 담아주고 과탄산소다 소주 한 컵 양을 골고루 뿌려준 다음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. 연기를 맞지 않도록 환기해 주신 후 오염도에 따라 이렇게 30분에서 1시간 기다려주면 때가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어느 정도 때가 반응했다 싶을 때 안쪽 가장자리 부분에 칫솔을 부드럽게 두세 번 긁어내면 오랜 기간 끼어 있던 테두리 때가 아주 쉽게 분해되는데요. 물로 깨끗이 헹궈내고 식초를 소주 한 컵 양을 넣어 중화시켜줍니다. 중성세제인 주방세제로 마무리해 주면 완료. 이렇게 주기적으로 냄비 뚜껑을 세척하면 냄비 테두리에 끼는 때를 방지할 수 있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과탄산 소다는 스테인리스와 유리 소재로 된 냄비 뚜껑에만 활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 오늘은 잘 알지 못하는 냄비 뚜껑 활용법과 묵은 테두리 때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크사크 사쿨티브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